네, 미세 플라스틱, 정말 세계적으로 요즘에 환경문제의 대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되겠죠. 바다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프랭크톤이라든지 이런 데 흡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좀 더 큰 물고기한테 들어가고 좀 더 큰 물고기, 물고기 하다 보면 그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호르몬 계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되도록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국제적 환경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미세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여러 단체라든지 어떤 여러 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시티 내에서 일회용 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탄시에서는 일회용 쓰기 말고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쓰자. 옛날에 우리가 중국 지역을 시켜보면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용기라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쓰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SK케미칼이라든지 로드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코롱 이런 회사에서 폐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가능하면 폐 플라스틱을 많이 재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에 해당, 시작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많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폐 플라스틱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을 사용하고 또 폐 플라스틱을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